이슈 포커스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KTP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일단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올 텐데 먼저 미국 쪽 이야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일단 연임은 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을 세간에서 관심을 갖는데요. 잭슨홀 미팅은 원래 경제학자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매크로에 대한 이듬해 다음의 경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회의인데 전임 연준 총재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28일까지 진행되고 아마 파월 의장의 연설은 27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하고 있고요. 대신에 9월 중순에 FMC가 있는데 9월 중순 FMC에서는 테이퍼링을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한 11월 정도부터는 어쨌거나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것은 결국엔 신흥국인데 신흥국 증시 그리고 관련된 달러화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로만 봐도 MSCI 선진국 지수가 거의 한 40% 정도 올랐는데 신흥국 증시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 긴축 기간의 자금이 펀드플로우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조금 무게 중심에 옮겨가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가고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에서 조금 자금 유출이 크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우려가 지금 8월 현재까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의 상대 강도가 2014년 테이퍼링 시기라든지 그리고 2015년 말부터 당시에 금리를 연준이 올렸는데 금리를 15년 말에 올리고 한 16년 초까지 계속 16년 계속 올렸죠. 17년, 18년 올려갔는데 14년부터 16년 중반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증시가 확연히 선진국 증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 맥을 못 쳤죠. 그래서 역시 달러가 그동안 그 기간 중에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는 지난번 2014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달러가 조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도 유출되고 하는 현상은 좀 역사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간밤에도 달러 인덱스가 93성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패드 측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2014년 테이퍼링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사실은 유가만 좀 올랐거든요. 금속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쪽은 좀 적게 올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곡물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자재, 그리고 금속류, 그다음에 유가 이렇게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 이유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물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실질 상품 가격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물가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일시적이다. 하지만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7월 FMC 의사록에도 또 모드 발언에도 파월 의장이 밝혔습니다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통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떤 유연성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통화 긴축은 조금 시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게 되는데 지금 9시 37분 지나가고 있는데 보통 10시쯤 되면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결정도, 사실 결정보다 중요한 건 어떤 발언이 나올지일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결정도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박빙입니다. 좀 나와봐야 알겠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8월 오늘 금통위에서는 조금 일단 동결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지금 조금 경제 지표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 미룰 가능성. 그래서 오늘 지나면 올해 금통위가 두 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달 금통위에서 10월 금통위에서 금융을 올리지 않을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인상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의 해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까? 네, 좀 올해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조금 계속 우여곡절, 약간 높은 변동성 그리고 기대보다는 조금 비탄력적인 탄력이 약간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약세장,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좌충우돌, 우여곡절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꼬꾸라지는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그리고 또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통화 긴축, 이러한 부담이 되는 요인들에 주식시장이 좀 파인트닝, 여러 가지 좀 가격 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좀 내성을 키워가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확연히 줄어드는 그러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테이퍼링 기간이나 금리 인상 기간에 그래도 주식시장이 가장 성과가 좋았다라는 경우를 조금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나 또 혹은 원자재 관련주는 사실은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대비.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커머더티보다는 원자재 시장보다는 조금 아웃포폼,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을 높게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는 그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원자재가 고공에서 머물 가능성은 있지만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낮고 그렇다면 좀 섹터별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슈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실 그 이슈를 다 알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섹터별로 좀 나눠보자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까 차트에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똑같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기술주가 가장 아웃포폼,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어쨌든 산업 구조가 또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훨씬 더 이커머스라든지 또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10월 정도의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연말에 가까워 올수록 IT 쪽이 조금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단가 상승을 높일 수 있는 소위 ASP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소비재, 재량소비재, 내구재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 기간인 만큼 역시 금융주, 은행주에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KTV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